안녕하세요. 석사기미 스면드등파 시나브로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오늘 밖에는 약간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어요. 겨울 비라고 해야될지 가을 비라고 해야될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추적추적 비오는 소리에 맞춰서 손끝으로 하는 탭핑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약간 빠른 느낌으로 해볼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켜고서 누워서 잠잘 준비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재기 전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굉장히 두꺼운 두께보시죠? 두꺼운 책을 탭핑을 해보도록 할거에요. 표지 한번 볼게 뒤로 돌려서 해볼게요. 스치면서 탭핑을 해보고요. 3 지구 4 4 5 은 6 6 5 5 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크 뒤쪽에서도 이렇게 탭핑을 하면 뒤쪽에서 탭핑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반대쪽도 이렇게 속삭이면서 탭핑을 하면 360도 느낌이잖아요. 두꺼운 창 옆부분도 가볍게 탭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탭핑을 할 때 소리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같은 두께고 같은 재질인데 어딘가 모르게 다르네요. 왼손 오른손으로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탭핑을 할 때 소리가 달라요. 두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드릴 탭핑 사물소리는 겨울 실내와 빗바닥을 탭핑하는 소리입니다. 매끄러운 방지가 되어있지 않아서 예전에 들려드렸던 파란색 슬리퍼랑 소리가 조금 다르고요. 얼핏 틀르면 약간 가죽 탭핑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쪽 그쪽 제 영상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아니면 수년간 지켜보시던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거에요. 유난히 제가 이 탭핑 영상을 만들 때 유난히 즐거워요. 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거든요. 이 탭핑하는 느낌도 너무 좋고 이 탭핑할때 다 하는 이 각각의 사물 소리도 너무 좋거든요. 제작용 그래서 그런지 탭팽 영상을 만들때는 느리게 탭팽하는게 잘 안되요. 하다보면 좀 빨라지고 소리도 가벼워지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도 어느순간 이렇게 발라지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나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나 느낌도 그렇고 스치면서 앞에서부터 뒤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시각적으로도 앞으로 지나가고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혹시? 그런데데데데데데데 gladly 참고해 주세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풍성. 소리를 듣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추적추적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리하는 면을 각각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그 때의 면을 가득하여 볼게요. 이 면을 가득하여 볼게요. 이 면이 다는 면을 가득하여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안해져라, 편안해져라,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해져라. 여러분들 괜찮아요? 오늘 하루 엉망이었으면 또 어때요? 내일 좋은 하루 보내면 되죠? 그러려면 꼭 꿀잠도 안 되니까 이 소리랑 속삭임 듣고 꼭 꿀잠 주문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어요. 아크림 재질에 물병을 탭핑해보도록 할게요. 물이 아직 남아있는 걸 가져왔는데 주방에서 물을 부을까? 그래서 깨끗하게 가지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냥 하자. 또 이 나름대로 새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부피가 있다보니까 방향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아크림 재질에서 나는 두탁한 소리랑 이렇게 좁아진 얇은 부분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나고요. 바닥에서도 새로운 소리가 들려서 마치 다양한 악기를 한 번에 연주하는 느낌이에요. 끔적끔적한 소리는 덤이고요. 끔적끔적한 소리는 덤이고요. 끔적끔적한 소리는 덤이고요. 끔적끔적한 소리는 덤이고요. 밖의 비가 좀 더 거칠게 오는 것 같네요. 소리가 들려요? 물이 들어주는 소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안쪽에다가 주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노트 같은 걸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소리가 괜찮아요.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탭핑을 해볼게요. 반대쪽도 다시 한번 다시 반대쪽 어때요? 귀가 간질간질하시나요? 사선으로 사선으로 다시 한번 또 혼자서 너무 신났다. 사선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딱 듣기 좋은 아주 적절한 탭핑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죽지갑 가죽지갑 탭핑이에요. 손이 혼란해졌는데... 영상 후반부에 이러면 안되는데... 안되지 안되지... 변해야 되니까... 완전 또 신났네요. 정신차리고...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영상 찍기 시작한지 한 30분... 30분정도 되어가거든요. 연습할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잘 멈추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감사하죠. 전부 감사드리는 거고... 왜 아직도 안자고 계시나...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영상 시작하자마자... 바로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눈 감고... 누군가 계시면... 완전... 랜덤하게...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 느낌이 오서.... 우위에 팅글을 느낄 수 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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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25분, 30분정도 분량의 영상을 찍다보면요 가끔씩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거냐면 처음 영상이 시작했을때 대부분 분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그래서 이어폰은 꼭꼭 듣고 보고 이러시니까 족사게임이 있어도 괜찮으시고 오히려 잘 듣는 편인데 이사물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면 잠이 깰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토킹을 많이 하고 싶은데 뒷부분은 많이 하지 말아야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만들고 저도 자기전에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는것처럼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소리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게 저 혼자 생각하는거랑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주시는거랑 다르니까 어떤게 더 잘 때 편안한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좀 더 자기 편안한, 듣기 편안한 영상들이 나올거니까 꼭 이걸 듣고 계시다면 나중에 꼭 댓글로 응원과 피드백을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코스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잔디 모양의 동그란 코스터인데요 초록색이구요 이 부분은 스크래칭 소리처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뒷부분은 소재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탭핑을 해보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나는 약간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함께 들릴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스트잇 작은 사이트에 포스트잇을 해 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스트잇 작은 사이트인데 소리는 잘 들리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캠핑하는 소리를 들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곧잠 주무셔야 하니까 마무리, 인사, 끝 인사를 하고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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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정말 잘했어요. 항상 행복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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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보내시고요. 잘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너무 먹고.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감사합니다.